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망 넘치는 하반기가 되길 바라며 유송스트림 문을 열겠습니다. 작년 한 해 2020 말동물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도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두 달간 성경필사를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의 필사를 진행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미 수련회가 내일부터 4주간 이어집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요나서의 말씀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성경학교의 신청은 오늘까지 이오니 각 부서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자 합니다. 미치학 아동용 도서 및 초중고생용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